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계속해서 우리 지역 자치구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오는 23일 적항공기 공격에 대비해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되며 지역 모든 곳에 설치된 47개의 경보 시설 중 일부 지역의 통신 누절이나 픽폭 등 장애 발생을 대비한 경보 전달 태세를 확립하는 모의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중에는 실제 경보 사이렌 음이 울려퍼지는 경우는 없으며 경보 장비의 시험 발령 모드로 실시됩니다. 대전 동구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풍수에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구는 안전총괄과 등 5개 부서로 11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노후 건축물과 급경사재 등 총 86개소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시설에 대한 위험성 여부, 관리 실태와 안전 조치 사항,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는 7,800여 명을 수영할 수 있는 군 최대 규모의 강당인 연무관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착공한 연무관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만 203제곱미터인 다목적 건물로 수료식과 문화체육행사, 악천후 훈련교육 등이 가능합니다. 육군훈련소에는 매주 3천에서 5천여 명의 입영행사와 수료식을 실시하지만 지금까지 기상이 좋지 않은 악천후에는 고스란히 비를 맞거나 추위 속에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보령시민 3만 8천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지난 20일 기준 3만 8천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령시 전체 인구의 36%, 목표 대비 9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충남 서천구는 여행정보 모바일 서비스 서천 어디 갈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축제와 관광코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추천 테마 여행지와 표준화된 관광정보와 관광 홍보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